걷기 좋은 계절 가을을 맞아 구는 배봉산 둘레길 비대면 걷기 챌린지를 진행합니다. 매년 가을 배봉산에서 진행하던 걷기 대회가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10월 15일부터 31일까지 배봉산 둘레길에서 진행됩니다. 걷기 대회에 참가를 희망하는 구민은 핸드폰에 워크온 앱을 설치하고 기간 내 앱을 통해 배봉산 둘레길 비대면 걷기 챌린지 링크에 접수 후 인증을 받으면 됩니다. 걷기 챌린지에 참가한 구민 가운데 추첨을 통해 450명에게 5,000원 상당의 음료 기프티콘이 제공됩니다. 걷기 챌린지 관련 상세한 문의는 체육진흥과 또는 동대문구 체육회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구는 코로나19로 지친 구민들이 가을색으로 물든 배봉산을 즐기며 걷는 이번 챌린지를 통해 건강과 힐링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